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God's Amazing Promise God's Amazing Promise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로 어떨지 말인데요 아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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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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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거로 빨리 된다 오늘 빨리 잘 안되거든요 네 빨리 끝났나? 오 네 오늘 제가 God's Amazing Promise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가면 좋겠다고 근데 어떤 나라로 가라고 했는지를 안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귀엽다 네 어떡해 네 어떡해 네 어떡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 아기를 가질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뭐지? 뭐지? 걔는 어디 뱃살을 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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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 State Living watching wherever he was to go? 안 알려주셨죠? 여러분들 받았네요 네 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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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어 어때? 음 별들이 너네들 뭐지? 음 그거 해줄 거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음 음 로마 으 어 감동 옭 received 아 엑 공 아 fighting 아 방 greetings 다시 다시 ierte 엑 고맙게도 이owiouver 동의inker 곧이 사가고 하나가 vol figure 오, 세라랑 다 데리고 갔어요. 하고 뭐지, 캔안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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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셰켐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에게 보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음, 거기선 그곳을 지냈어요. 나무랑 양을 갖고 갔어요. 2번째는 경찰입니다. 다음에는 간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kita 모두 가져오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다른 닥터가 정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헤라를 줘면 돼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남자로 바이러스에 계십니다. 아는 그룹으로 믿었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룹의 상태로 바이러스에 그룹을 하나님의 남자로 바라보며 다가가 주었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아이고 어 아브라함은 아주 기뻤어요. 둘러봤는데 아주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다시 이제 지냈어요. 어? 여기서 뭐가 나오지? 오늘 제가 이걸 첫 번째로 받았네요. 비비 not B 아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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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ets아 까붙이를 빨리하고 아겠습니다. 헛 와 아 이 장막하자 이거 좀 잘 안 돼요 아 2, 2, 1 와 너무 잘어졌어 너무 커졌다 그쵸? 와 안돼 짠 아 이게 좀 덥다 이상해 무슨 잘 안든나요? 자 헐 자 잠시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아 산이 돌색으로 변했다 근데 이거 다 하나도 돼 와라 와라 이게 또 왔다 손을 찾다 손을 잡다 손을 잡다 네 오늘은 제가 God's Amazing Promise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날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그럼 안녕